안녕하세요 올리브 입니다 원여민 대화 발음 이번에 함께 배워 볼 단어는요 아이 입니다 나는 에 해당하는 단어죠 아이 그대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발음과 그냥 앞에 아 정도만 발음하는 경우입니다 대화할 때 문장을 이제 천천히 말하거나 문장 속에서 아이 나는 을 강조할 때에 이 아이 발음을 하는데요 발음 기호 잠깐 보시면 소문자 에이와 대문자 아이가 나란히 오는 발음 기호에요 이 소리는요 아이 라고 발음 하는데요 아 소리 낼 때는 입을 조금 더 턱을 아래로 내려서 벌렸다가요 그리고 옆에 아이 소문자 발음 기호는 조금 입을 적게 벌리면서 발음합니다 아이 이렇게요 처음엔 조금 길게 벌렸다가 그 다음엔 조금 작게 오므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두 번 해볼게요 아이 아이 그리고 문장 속에서 강조되어지지 않을 때 대화 빨리 말하죠 원어민들은요 저희도 저의 한국말이 익숙하기 때문에 빨리 휙 말하는 것처럼 강조되어지지 않는 아이의 경우는요 아이 라는 발음에서 아 정도만 발음합니다 아 아 이렇게요 네 요거는 네 한 번만 해볼게요 아 예 이렇게 약하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속에서 연습 같이 그럼 해볼게요 strong 강조되어지는 발음입니다 아이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죠 예문은 I don't know 에요 나는 몰라요 여기에서 I 나는 하고 나는을 강조해서 말하는 경우 또는 그냥 천천히 문장을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I don't know 이렇게 어 나 모르겠는데 라고 말할 때도 역시 I 발음을 다 하고요 I만 강조할 때 I don't know 이렇게 그냥 I를 강조해서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천히 하는 문장으로 해볼게요 I don't know I don't know 네 여기 don't 해서 t 발음하지 않지요 예 don't 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I don't know 나 몰라요 이렇게 말하거나 그죠 아니면 I만 강조해서요 I don't know 이렇게 don't know는 조금 이어서 빨리 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다음은 그냥 몰라요 라고 휙 말하는 거예요 I를 강조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앞에 아 정도만 짧게 발음합니다 아 이까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don't이 아니고요 밑에 D 밑에 여기 플랍 T 표시입니다 원어민들의 D 발음을 d 소리 내지 않고 d ㄹ에 가까운 소리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아 라고 발음하고 I don't know 라고 발음합니다 I don't know 이렇게 해요 여기 플랍 T는 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추천 영상 학습하시고요 앞에 아 하면서 I don't know 하고 두 번 해볼게요 I don't know I don't know 네 다음 예문은요 strong 강조되어지는 경우죠 I just want to go 나는 그냥 가고 싶어요 여기에 설치 나는을 좀 강조해서요 I just want to go 이렇게 말하면요 I 강조해서 하는 경우에 I 다 발음합니다 그리고 just to to 발음 다 하지 않고요 just 까지만 하죠 just want to to 이렇게 T도 이어서 두 개가 연음될 때는 한 번만 발음합니다 뒤에 오는 to 발음을요 want to go 이렇게 하는 거예요 I just want to go 이렇게 해볼게요 I just want to go I just want to go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하게 발음하는 I요 네 아만 해야죠 I just want to go 하지 않고요 wanna go 할게요 더 이렇게 줄여서 네 wanna wanna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want to 하지 않고 wanna 라고 발음하는 경우 있습니다 네 아 just 여기도 T를 발음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끝 하고 멈춰지는 이렇게 ju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just wanna go 이렇게 합니다 I just wanna go 네 아 발음으로 할게요 I just wanna go 조금 다른 억양으로 인토네이션으로 한번 해볼까요 I just wanna go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로 짧게 발음하고요 다음 예문에 Can I stay here? 제가 여기 머물러도 되나요? 라는 문장인데요 강조 I 제가 를 강조해서 Can I 하고 발음 다 하는 거예요 Can I stay here?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 할게요 Can I stay here? Can I stay here? 다음 약한 발음요 여기 머물러도 되나요? 라고 합니다 제가 를 강조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Can Can의 발음도 예 한 가지가 아니죠 약하게 할 때는 그냥 Can Can이라고 발음합니다 여기 Can 관련 영상 필요하시면 또 시청하시고요 Can Can이라고 합니다 Can I 아 정도만 발음하니까 Can I 라고 하죠 Can I stay here? 이렇게 합니다 Can I 같이 해볼까요? Can I Can I 두 번 문장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Can I stay here? Can I stay here? 네 Can I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음 예문은 I know who I am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에서는 I 가 두 번 들어갔죠 앞에 있는 I를 강조해서요 나는 알아요 알아요 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I know who I am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위크한 발음으로요 앞에만 strong 강조합니다 또는 뒤에 있는 who I am 내가 누군지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앞에를 위크 발음으로 그냥 아 정도만 해서요 I know who I am 이렇게 I know who I am I는 강조하고요 이런 경우로도 말할 수 있겠지요 상황에 따라서요 여기서는 I 다 그냥 강조 두 개다 해서 천천히 두 번 해볼게요 해서 천천히 두 번 해볼게요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그런 경우 이제 I know who I am 또는 I know who I am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그냥 강조하지 않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라고 쭉 이어서 다 위크 발음으로 합니다 그러면 I know 이제 아 라고 그냥 발음하겠죠 I know 그 다음에 who I am I am 그냥 I am 이에요 이어서 who I am who I am 이렇게 되겠죠 I know who I am 합니다 문장 두 번 같이 해 볼게요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이렇게 I know who I am 아 아 정도만 짧게 발음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흔히 정말 굉장히 많이들 당연히 알고 있는 아이지만 원여민들은 상황에 따라서 또는 대화에서 줄여서 많이 쓴다는 것 이제 배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용해 보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 주셔서요 올리브만큼 영어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